안녕하세요 웨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만나볼 교수님은요 2016년 데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이신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김성홍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근현대 건축에 내재하는 집합적 건축 도시의 목폴로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모색하는 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근황부터 제가 참 많이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학교에 있으니까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주로 서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준비하고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시간 나는 틈을 타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건축 도시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 하면 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또 전 세계 건축의 흐름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인데 여기서 또 한국관 예술 감독을 또 맡으셔서 거기서 제 용적률 게임이라는 전시로 사회의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키셨는데 용적률 게임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기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 비엔날레라고 하는 게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명성이 있죠. 그러니까 비엔날레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일종의 예술 행사를 말하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혹은 이슈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플랫폼이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는 짝수에는 건축, 홀수에는 미술, 매년 영화제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한국관 예술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엔날레는 어떻게 인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그 해에 총 감독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각 국가 간에 그 주제에 맞는 전시를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2016년에 총 감독이 칠레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라고 하는 건축가였어요. 그 사람인데 이건 주제가 reporting from the front 그러니까 전선에서 알리라.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혹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건축의 전선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한테 리포트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게 바로 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감독이 걸었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를 받고 한국 건축과 도시에서 전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용적률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죠. 일종의 어떤 룰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결국은 한 뼘이라도 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들 또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그다음에 시공자, 건설사,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게임을 주고받는데 그 두 사람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집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 3자가 만들어낸 것이 용적률 게임이에요. 저는 한국 건축에서 밑바닥에는 그런 용적률 게임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의 건축 혹은 도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을 만드는 그런 그 이면에는 그러한 아주 치밀한 치열한 경제 이런 게임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의 이제 전시를 만든 게 용적률 용적률에 대한 교수님이 또 공간과 건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또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도시계획 혹은 부동산 건축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종의 산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해보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보면 한 10만 건 정도의 기사가 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자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재산 증식이라든가 밀접한 관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군가 하나 또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용적률 게임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욕망을 넘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주는 공적 이익을 갖다주는 혹은 좀 더 풍부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이런 것이 다 다르겠죠. 본축가들의 방법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뚜렷한 해법을 제가 제시한다는 것은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러한 어떤 욕망의 게임을 우리가 좀 더 좋은 도시와 건축을 만든 하나의 어떤 기재로 삼자라고 하는 게 제 어떤 바람이고 제 그 바람이 있었어요.